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비엔나 소세지 조금 큰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스타드 소스 그리고 케찹 그리고 이거는 마늘 병란 마요네즈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길래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풍부할 것 같아요 러시아 마늘에 마늘은 팽이버섯 치즈가 잘 어울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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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조금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소금은 매콤해요 소금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금은 매콤하고 단맛이 좋아요 소금은 매콤하고 고소해요 소금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빨리빨리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불닭빨리도 맛있게 잘 먹어야되었어요 너무 달콤하네요 고기는 정말 달콤해요 초콜릿 고기는 안 먹었죠 대신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빌리 쭈쭈쭈 이게 ethnicity 쭈쭈쭈 저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편안한 맛이에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즈는 나의 맛이에요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아주 쫄깃해요 치즈가 좋아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아주 맛있고 치즈가 아주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여기는 또 4단계 쫄깃쫄깃 마요네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케찹 당연히 맛있고 머스타드 소스 맛있고 그리고 명랑 마요네즈 마늘 맛 명랑 마요네즈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어즈